강서구의 대표 미술관인 겸재정선미술관에서 겸재정선의 화원을 조명하고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전통과 현대를 아우를 수 있는 겸재해맥 초청기획전을 지속적으로 개최해 왔는데요. 2022년 올해 첫 번째 전시로 박종갑 작가의 회류전이 오는 3월 1일까지 겸재정선미술관 1층 제1, 2기획전시실에서 개최됩니다. 박종갑 작가의 회류전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 갇힌 사람들의 환경을 돌아보고 인류가 나아갈 길에 대한 성찰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작가는 자신의 탐구와 사유를 기반으로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비가시적 세계를 회화적 기조 방식으로 선보이고 있습니다. 전시는 평일과 주말 오전 10시부터 5시까지며 매주 월요일은 휴관입니다. 관람료는 성인 천원, 청소년 및 군경은 500원이며 자세한 전시에 대한 내용은 겸재정선미술관으로 문의하면 됩니다.